첫 번째 영상은 아마도? 1번째 영상은? 어색해요. 너무 멎지 않아요? 옛날에 이런 거 입었어요. 첫번째 영상은 처음 입었던 거에요. 굉장히 신기한 머리가 약간 구름이었어요, 머리가. 되게 즐거운 먹을 거에요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